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낙복가대 유튜브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5월 24일 신현식 파트너의 신고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식의 신고가 방송 컨텐츠는 시장에 대한 브리핑 짧게 해드리고 마지막에 금일 관심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은 평일 오전 11시 10분부터 20분까지 약 10분에서 7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일단은 제가 내일부터 휴가예요. 휴가라서 25일부터 26일까지 휴가로서 제가 일단은 이번 주에는 오늘이 신고가 컨텐츠가 이번 주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평일날 진행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볼게요.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은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요. 좀 제한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자 이미 5월 18일 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오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RSI가 다이버전스 일어나면서 오일선이 이탈했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일 나스닥이 양봉이 나오는지 여부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온다. 양봉 시 주식 비중 축소입니다. 주식 비중. 주식 비중 축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슈팅 나올 때 그때 좀 줄이든가 아니면 타결이 지연돼도 양봉이 나와서 정고점에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 보시면 코스피. SK하이닉스 볼게요. 우리 이제 코스피 쪽 상승은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죠. 반도체주. 대표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지금 이게 SK하이닉스 대장이에요. 삼성전자. 오늘은 대장이 바뀌었어요. 오늘 바꿨는데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가 제가 단기 고점이라고 그랬죠. 네 단기 고점이다.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 지금 현재 보면 삼성전자 강보합이에요. 그죠? 네. 자 근데 대장주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조종 나왔잖아요. 네. RSI 70 직구 조종 나와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세를 계속 유지할 거냐. 그건 의문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돌파하면 네. 이거 꼭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70 돌파한다. 삼성전자 70. RSI 70. 돌파시. 비중 축소예요. 지금도 비중 축소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선물 보세요. 오늘 갭 팔았겠죠. 그 다음에 오전에 반등 나왔다가 쌍고점 찍고 밀리죠. 네. 오늘 시가 이탈하면 좀 안 좋겠죠. 네. 시가 이탈하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에코 프로. 자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상에서 지금 저항이에요. 여기. 저항 받잖아요. 올라가도 21선 저항 받아요. 자 그러면 저점 저점. 기축 반등.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그죠. 얘가 이제 5장의 음봉으로 무너지면 코스타 코스피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다. 축소하자. 보수적으로 하자. 보수적. 관막 유지. 2차 전지. 비중 축소. 그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짧게 설명드리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 안에 합의 못 되면 의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 진행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 주에 무조건 되어야 돼요. 이번 주에 합의가 안 되면 미국 앨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6월 1일 날 디폴트 가능성 높아진다. 그런데 6월 1일 날 바로 디폴트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소진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8월 초까지 버틸 자금이 있는데 문제는 버티고 안 버티고 문제가 아니고 6월 1일 날 이전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될 가능성 높겠죠. 자 오늘 밤에 안 된다. 내일 밤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디폴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갖고 우리가 굳이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 살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5장 이렇게 또 올라가주면요.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수익률을 한번 좀 볼게요. 수익률을 한번 보면 레몬, 5월 17일 날 레몬은 말씀드려서 7.9% 자이글은 5월 17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건 60% 같고요. 캠시스는 4% 정도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히트 쳤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여기 빠져 있죠.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 제가 신고가에서 설명드려요. 마지막 봐야 할 2차전지 신고가. 그렇죠? 컨텐츠에서 말씀드렸고 어저께 휴마시스 말씀드렸고. 미래나노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섹터들을 보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지 하나 할게요. 신현식 파트너 막복가대 유튜브 유료강의 PPT 신청하시는 분들 구독하신 분들 사진 캡처 이거 주시면 와우넷111입니다. 와우넷111 네이버닷컴으로 구독자 인증 사진이나 캡처를 보내주시면 유료강의 PPT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별로 좀 자신이 없어요. 최근에 워낙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 주식은 점수로 환산하면 한 60점 이하예요. 60점. 왜 이렇게 보냐. 저는 시장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을 보수적으로 본다. 그래서 오늘의 관심주 신고가 주식 신현식이 고른 가장 좋은 주식입니다. 근데 60점이니까 웬만하면 그냥 참고하시고 나중에 지수가 저점이 왔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신고가 주식은 점수는 60점. 유신입니다. 유신. 유신인데 지금 당장 가격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간망하셨다가 이게 3만원. 3만원대. 네. 3만원대. 3만원대 오면 이때 관심을. 관심주. 이때 관심주예요. 유신은 대표적으로 보죠. 네옴 시티 관련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 뉴스에서 윤 대통령이 사우디 방한 5월달에 할 거다. 이게 지금 5월달 거의 끝나가잖아요. 아직 안 됐죠? 그럼 6월달에는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 6월 가능성. 5월달에는 좀 희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신고가 주식은 유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오늘부터 휴가라서 다음주 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들 많이 내시고 성공 투자 하시면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